한동훈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사람들 사이에 많이 갈려지기 때문에 보는 시각도 많이 다르겠지만 오늘 문화일보의 전문기자로 계시는 허민 기자 아주 예리하게 칼럼을 쓰셨네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류비콘강을 건넜다는 내용을 정치 분야를 다루는 중견기자들은 좀 더 고급 정보를 접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쓴 칼럼은 상당히 정확하게 한동훈 후보가 왜 김건희 여사의 문자메시지를 다섯 번이나 보고 왜 읽고 그냥 씹었을까 그런 내용을 아주 심층적으로 잘 생생하게 그렇게 분석을 했네요. 이것은 한동훈 후보 주변에서 윤 대통령과 끊임없이 차별할 것을 주문하는 대권 자문그룹의 조언과 그리고 지난해 말 이미 시작된 윤한간의 권력투쟁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된다. 아주 합당한 지적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가 털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세동 씨는 아니었는 거죠. 한동훈 씨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인가 방송에 당돌하고 야심만만한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야심이 있는 겁니다. 야심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을 나가게 된 것이고 차별화 전략을 나갔기 때문에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 허민의 그런 치위적절한 그런 글이고 그동안 여러분 보시게 되면 네 번 정도 이렇게 허민 기자의 이야기는 1차 충돌 2차 충돌 그리고 총선 비례명단 발표인 3차 충돌 그다음에 의대 정원 유연아 4차 충돌 이렇게 네 번 정도 충돌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허민 기자가 분석을 하고 있냐 분석을 하고 있고 보시게 되면 맨 첫 번째 이렇게 충돌한 것이 원래 한동훈 후보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권력의 맛을 본 거죠. 권력의 맛을 보니까 권력이 맛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달콤하고 중독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차에 이제 대중들도 자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람이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가기 이전하고 화장실 들어간 이후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하고 비대위원장을 들어가면서 이제 본인이 대권을 한 번 도전해야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채질을 했으니까. 이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은 12월 19일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과 관련해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 총선 후 특급 논을 펼쳤다. 이게 이제 1차 충돌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4차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왜 한동훈 후보한테 그 당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까. 한동훈 지금 후보의 이야기도 다르고 또 한동훈 팬들의 이야기도 다르지만 제가 오랫동안 글을 써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의 문자메시지가 조작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글을 보게 되면 평소에 굉장히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남편 되는 윤 대통령은 절대 사과불가 이런 입장이고 한동훈 후보는 사과를 요구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한동훈 후보한테 의견을 구하는 도움을 청하는 그런 문자메시지로 저는 글 쓰는 사람에게서 이해를 했거든요. 물론 그걸 또 엄해하고 뭐 비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지만 제가 보는 것은 두 사람이 워낙 이런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어떻게 했으면 내가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그걸 똑같이 허민 기자가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사과불가고 김건희 여사는 사과 필요로 여당 비대위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직접 의견을 구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고 여권 핵심 인사 A씨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 필요 입장과 대통령의 사과불가사에 고민하다가 한동훈 위원장의 직접 뜻을 묻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대개 이런 부부로 살다 보면 부부로 살다 보게 되면 정상적인 부부 같으면 남편이 고뇌가 깊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자도 저는 어떻게 변단한 거 아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자기로 인해서 이렇게 분란이 생겼으니까 어쨌든 이 문제를 도움을 드려야겠다. 총선의 도움을 드려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구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의 야심이 있으니까 야심이 있으니까 또 아마 그 문자나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하고 의논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차별화해 나가는 일환으로 그것을 읽고 그냥 씹는 쪽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허민 전문기자께서 하는 이야기가 비대위원장 추대 직전부터 시작됐던 윤과 한 충돌의 흐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서 조언해 주는 자문그룹의 존재와 떼어넣고 생각해 볼 수 없을 것이다. 주변의 의견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이 의존했을 거라고요. 진중근 작가, 김경률 회계사, 이모부인 프레시안 창업자인 이건성 대표, 장인되는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요.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세동은 아닌 거죠. 장세동은. 그냥 좀 젊은 세대로서 야심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모든 그런 김건희 문자 여러분들 그런 갈등의 방아쇠는 결국은 야심 때문에 비롯된 건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야심을 가진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의 부하로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하고 사람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올 때하고 기분이 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바뀐 거죠. 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거고 사람이 그렇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전부는 그렇게 바뀌지 않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씹은 겁니다.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한동훈 씨가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차별화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이제 멀어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국힘의 당대표가 되면 분명히 탄핵가드가 등장하게 되면 윤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왜 본인의 야심이 있습니까. 이재명의 야심과 한동훈의 야심이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게 탄핵이겠. 탄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의 나경훈 씨나 윤상현 씨나 원희롱이 되는 것보다 한동훈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이재명 씨가 대권을 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시면 한동훈 씨를 밀겠죠.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를 뭡니까 당대표로 만들어준 거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이준석이를 당대표로 만들었습니까. 아니 그 테이블 보시기 바랍니다. ars 투표는 나경훈 후보가 이런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어떻게 모바일 투표에서는 여러분들 이준석이 압도적으로 이깁니까 표본수가 3만 명하고 10만 명 정도인데 두 개의 표본 집단이 3만 명하고 10만 명 정도가 되게 되면 나경훈 후보가 ars 압도적으로 이겼으면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으면 모바일 투표도 압도적으로 이기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엉터리가 다 밝혀지니 그다음부터는 김기현 씨가 당대표가 될 때는 결과도 발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당원들이란 것은 그냥 덜 느린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란 것은 다 덜 느린 거죠. 그렇게 하면 기분 억수로 나쁘죠. 그게 지금 진실인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논평을 하다 보니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들 딸 중에 의사 없고 가족 중에 의사가 없고 의사가 딱 한 명 있는데 그는 형님 아들인데 형님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니까 그거는 한국하고 관계가 없고 항상 사람들이 맨날 그런 눈으로 보는 겁니다. 공병어도 저 양반이 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기 인생을 한 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하기에 하도 논평하는 사람들이 출세 수단으로 자기 논평을 삼으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한 번 하고 싶은 겁니다. 대통령을 한 번 하기 위해서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그냥 씹은 겁니다. 나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차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문자를 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솔직하겠습니까. 이근성 프레시안 창업자는 한동훈 후보의 이모부고 진 전 대전 고검장은 한동훈 후보의 장인이다. 이들은 차기 대권 플랜 구상 속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윤 대통령과 차별을 하라고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번 사태는 읽고 씹은 이후에 한동훈 후보의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시선은 더 거칠어졌다. 적대와 경멸이 점정하는 모양새다. 인간이 다 그런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좀 심한 편인 거죠. 이런 경향이 윤 대통령 부부와 일치하는 순간 차기 대권은 없다는 판단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과 윤 서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다. 여러분 제가 그냥 솔직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동훈 씨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힘당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중심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선거 제도 하에서는 누가 나오더라도 국힘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부추기지 않습니까? 네가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 입은 기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못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요? 아니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들 빡세게 공부하면 한 3년이나 4년이면 박사학위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4년 동안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박사 과정을 했거든요. 안 됩니다. 누가 나오든지 간에. 그러나 사람은 또 희망이 있어야 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더라도 나는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자기 확신이 있어야 사람의 엔돌핀도 나오고 살 거지 않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힘당 후보가 이제 선거에서 여러분들 이길 수 없게 만든 데 두 명의 정치검사 출신들이 엄청나게 기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 한 분은 윤 대통령이시고 다른 한 사람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동전과 양면처럼 사전투표 문제를 다 깔아뭉긴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윤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도 되겠지. 윤 대통령은 내가 훨씬 짙어 잘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열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비분 관계했지만 그 열을 안 낸다는 이야기는 다 초연해졌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물은 물이고 강은 강이고 산은 산이 되는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겠지만 한동훈 후보는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암기 능력이 뛰어난 것하고 세상을 보는 그런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부족한 겁니다. 적대와 경매를 가지든 셀카를 천만 번 찍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될 수 없는 겁니다. 선거 결과는 이제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는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은 노력해서 많이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나라가 가는 길은 노력은 해야겠지만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는데 결정적으로 기회한 두 분의 큰 인물을 들자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은 윤석열이고 다른 사람은 한동훈인 겁니다. 그 두 분이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대한민국을 그냥 밀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냥 절벽 밑으로 그냥 밀어붙여버린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뭐 확확하고 뭡니까 희망이 어떤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참 고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을 여러분들 그렇게 한 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